당장 12개월을 하부도 학생인 척! 너 범죄야. 범죄야! 아빠 뜻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려고 내가 얼마나 없었는지 알아? 질길까 봐 훔쳤는데 왜 사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고 그래도 참았어 난 괴로운 아빠는 좋을 테니까 이런 승신 처치 같은 게 그걸 말이라고? 거짓말을 토할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가 그냥 자들이 같이 나빠서 만족을 못했잖아 지금 거짓말하고 싶어서요? 멈추고 싶어서 치냐고 이맘봐서도 당장 목소리부터 달라졌잖아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이랬으니까 되게 만들었잖아